권력이란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일도 그렇지만 돈이 있으면 사람이 꼬이는 거고 돈이 없어지면 사람이 더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성쯤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우때그리 좀 몰려오지만 정성이 죽으면 사람이 안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의 이치고 옳고 그런 문제를 따져볼 수 있지만 그것은 역사적으로 항상 인간이란 존재가 이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친명계의 탈당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사가 다 그런 것이고 그동안 설마 설마했던 이재명계의 발을 들여놓았던 사람들도 언론 지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이재명 여러분들 관련된 비리를 보고 아이고 이 잘못하다가는 내가 내까지 도매감을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을 차는 거죠 7인의 멤버 김영진도 이재명에게서 돌았었다 7명 10여 명 줄률이 8명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정조준하면서 민주당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월 28일 전당대 77.7%의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됐지만 그 이후 석 달간 사법 리스크만 커졌을 뿐 당내 세력 확대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력을 어떻게 확대하겠습니까 불법 비리가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세력을 확보를 하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를 도왔다가 8명을 택한 인사들이 줄을 이어고 중립지대위원들도 이재명 대표의 위기를 수수방관한 모습이다 다 여러분들이 정치판이라는 것이 보통 세상사의 관계도 그렇지만 이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거듭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입부가 여러분들 몰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당권을 장악하게 되면 다음에 공정권을 행사할 거니까 그게 줄을 대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이해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곳이 바로 이런 정치판인 거죠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169명의 민주당 의원 중 공개적인 탈명인사는 10여 명 중립성향인사는 40명 여기에 친문재인계 40명 친인학연계 20명까지 합치면 비명계는 100명을 훌쩍 넘었다 다 이 철새들이 많았던 거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가운데를 응원한 김영진 민주당 의원 왼쪽 오른쪽은 임종성 민주당 의원 오른쪽 다 이익이 없어지면 다 떠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보니까 김영진 의원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2017년 문재인 당시 대선 경선 후보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도 이재명 대표 개퇴에 머물렀던 김영진 후보는 지난 8월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에도 어떤 당직도 맞지 않았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중앙일보에 인천계양을 출마와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만류했지만 더는 이재명 대표 가 듣지 않았다 그래서 가끔 술을 마시고 얘기는 나누지만 더는 정치적 조언을 하지 않는다 대선 패배 이후에 휴식기를 가진 뒤에 정치적 제도전을 하라는 조언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듣지 않자 그의 곁을 떠났다는 얘기다 이재명 당대표는 자기가 한 일을 잘 아니까 그래서 무리수를 두어 가지고 개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이렇게 되게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대표도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민주당 당대표가 되면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냐 저거가 야당 당대표를 그것도 거대 야당 당대표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목표가 방탄에 모여졌던 것이고 방탄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겠죠 그러니까 결국 무리수를 둔 거고 무리수를 두더라도 모든 성부가 다 어디에서 갈립니까 너무 불법 비리가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조응천 의원은 이재명 대표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 최척근인 김용전 민주원관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자 이재명 대표와 유감을 표명할 때가 됐다 이재명 대표와 무관한지 알 도리가 없다 이 사람들 자세히 안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수사들이 나오면서 이제 더 많이 알게 된 거죠 떠나고 나면 다 이러면 다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익이 있으면 꿀단지처럼 다 찾아 쏘는 벌처럼 다 몰려드는 것이고 오래 안 가지 않겠습니까 오래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